잘 보셨나요? 이제 진짜 마지막에 한글 남겨보고 있는데 그쪽 분들 잘 보이시나요? 잘 안보이시죠?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 잘못 오시는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다행히 시원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요? 네 이거 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이거 열정이에요 아 열정이에요?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한곡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멤버들이 공연 끝나고 이제 큿박스를 좀 이따가 둘건데 혹시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한 번씩 넣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 곡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 갈게요 박수 네 오늘의 주인공이 인식의 대화 ㅋㅋ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망